비오군입니다. 8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선선한 날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8월 중순입니다. 피터 린치의 투자 10개 명. 먼저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자, 여기 5번, 다섯번째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피터 린치, time is on your side when your own shares of superior companies. 우수한 회사의 주식을 소유했다면 시간은 당신의 편입니다. 자,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과연 superior companies, 우수한 회사의 주식이 몇 개나 들어가 있습니까? 그 비율이 높다면 시간은 바로 여러분의 편이라는 피터 린치 옹의 말입니다. 아직 살아계신 전설적인 현재 진행형 투자자죠. small cap, 중소형주를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과 성향이 가장 비슷한 전설적인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덟번째도 한번 보시죠. 평범한 투자자는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없으며, 약간의 조사를 통해 월스트리트 전문가만큼 효과적으로 성공적인 주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약간의 조사를 통해서 전문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좋은 주식을 픽업하셨나요? 선택하셨나요?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나의 편이다. 그리고 평범한 투자자가 되는 대신 약간의 조사를 통해서 효율적인 좋은 주식을 발견할 수 있다. 자, 이제 두 가지 아시겠죠? 가장 주식 투자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좋은 주식을 발견하는 능력.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자, 시장이 우리에게 던져준 화두는 늘 변함이 없습니다. 이 시장은 영혼이 반복이 되고, 과거로부터 미래까지요. 이 영혼이 반복되는 단순한 메커니즘 속에서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세월만 축내고 있을 뿐입니다. 자, 누굴 탓할 필요도 없고요.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굴 신처럼 떠받고, 그 사람을 추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투자 비법을 발견하고, 그 원칙에 충실하다면, 시장에서 상당히 높은 확률로 성공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 오늘 비오군의 종가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를 보면 코스피가 2570이고요. 0.79% 밀렸습니다. 자, 코스닥도 약간 막판에 들어올리긴 했습니다만, 1.15%가 밀려있네요. 자, 반면에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고요. 자, 국고채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것은 주식시장의 뭔가 좋지 않은 시그널을 감지할 수 있게 하긴 합니다만, 자, 그러함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서도 파죽지세에 상승을 보이는 주식들이 다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비오군이 계속해서 차트가 좋다, 굉장히 강하다, 조정폭이 얕고 반등이 강하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6.34%가 상승하면서, 자, 120분봉상 생명선을 점프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얀 라인,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자, 1봉이고요. 자, 주봉도 좋고 월봉도 좋습니다.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곧 10만원대가 찍힐 것이 분명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요. 자, 곡물, 그 다음에 식량, 그렇죠. 자원, 여러가지 2차전지 소재라든가, 이런 자원들을 사구팔구하는, 그렇죠. 상사죠, 상사. 그래서 상사, 이 회사들의 주식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실적도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성이 점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좋은 자리에서 진입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축하드리겠습니다. 곧 신국가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60분봉도 한번 보시죠. 모종의 쇠기형 패턴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자, 이제 고점을 넘기만 하면, 그리고 고점은 9만 6천 7백원인데, 자, 그 위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면, 곧 10만원대 안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입니다. 저도 조금 진입을 해서 오늘 수익이 좀 나고 있고요. 자, 13만 9천원이 찍히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조정이 나올 만한데, 조정이 쉽게 나오지 않는. 자, 그래서 월봉으로 이걸 보면, 굉장히 지금 무시무시한 쌍봉이 찍히고 있을 텐데요. 자, 물론 쌍봉이 찍고, 여기서 이제 고점에서 상당히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섹터 자체가 워낙 유망하기 때문에, 쉽게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산이죠. 두산그룹에서 이제 새로운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세 가지를 내걸었네요. 자, 미래의 먹거리, 차세대 에너지고요. 첫 번째가 산업기계, 그 다음에 반도체와 첨단 정보 기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차세대 에너지, 그린 에너지와 관련해서, 두산그룹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거둘기를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이고요. 주봉입니다. 주봉 졌습니다. 그리고 월봉도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자, 현대차 우선주고요. 자, 조금 더 내려오면 좋은 매수 찬스가 나올 것 같았는데, 상당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좋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봉을 보시면, 두 개의 생명선 중간 지점이죠. 하얀색과 파란색 라인 중간 지점입니다. 좋은 자리 같고요. 자, 월봉도 내려올 만큼 내려온 게 아닌가, 절호의 매수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차 본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SK텔레콤도 보이고요. 역시 좋은 자리죠. 자, 월봉성 생명선 근처다. W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초전도체 대상주라고 할 수 있는 신성 델타테크, 저도 좀 들어가야 했습니다만, 오늘 4만원을 지켜있는데,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애석하게도 오늘, 거래 정지가 걸려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신성 델타테크를 제외한, 초전도체 관련 주들로, 매수세가 확산이 됐습니다. 자, 덕성부터 시작해서 서남, 파울로직스도 상한가입니다. 자, 그렇죠? 자, 모비스, 서원, 그렇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기 지금 상단에, 상한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은 거의 대다수가, 초전도체와 관련이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진정한 수혜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파울로직스하고, 어떻습니까? 신성 델타테크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 소식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수혜수인 것은 분명한데,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여타 종목들은 뉴스로, 그렇죠? 찌라시성 뉴스로 같이 역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수의 종목들이, 사안가를 동반한, 엄청난 매수세가 몰린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현재 주식시장에서, 그 실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돈의 힘이, 그렇죠? 이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보셨다시피, 피터 린치가, 얘기해 놓은 10개명 중에, 여러가지 중요한, 그렇죠? 원칙이 있었습니다만, 비오건이 두가지를 픽업해 드렸죠. 뭡니까? 약간의 조사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 무슨 초전도체냐, 이것도 사기 아니냐, 물론 뭐, 이런 네거티브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왜고일 수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모든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있다. 반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것도 잘되고, 저것도 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두지 않으면, 이 주식시장에서 머무는 이유가 없죠. 세상이 좋은 쪽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내 피같은 자금을, 많든 적든 밀어넣고 있는 것이죠. 내일 당장, 세상이 멸망하고, 없어진다고 하면, 여기다가 우리가 왜 돈을 넣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전도 제가 진실인지, 진짠인지, 사기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 그 난다긴다는 세계 석각들과 연구소들에서도요. 공개된 레시피를 가지고, 아직 완벽한 물건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무슨 하버드 아니라, 하버드 할아버지가 와도, 한국의 석각들이, 여러 명에 달라붙어서, 20년 동안, 천 번을 구웠습니다. 천 번을 구워서, 겨우 만들어낸 게 그 공식인데, 그것도 다 공개가 된 게 아닙니다. 핵심적인 건 분명히,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완벽하지 않은 레시피를 가지고, 걔네들이, 10번을 구웠겠습니까? 100번을 구웠겠습니까? 결코, 이 퀀텀 에너지 측이 가지고 있는 샘플에, 반의 반도, 따라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그네들이, 그런 부정적인 뉴스나 소식을 내놓는다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크게 왈바하고, 그렇죠. 경고망동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각자의 주관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연구자들, 유수의 대학의 연구, 조교들도 아니고, 교수들입니다. 타이틀이 그렇죠. 그 교수들이, 그렇죠. 물론 사기를 칠 수도 있어요. 사람 욕심에 따라서.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도 리스크가 크다. 그렇죠. 국내, 인서울, 스카이 대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 교수든, 부교수든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교수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관여가 돼 있고, 그네들이 여기다가 청춘과, 피와 땀을, 얼마만큼 쏟아부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인구의 세월, 20년 동안, 천번을 구웠는데, 그것이 결코,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그걸 응원하는 입장에서, 주식시장 참여자로서, 해당 관련주들을, 소량이라도, 같이 매수해 주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결과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양날이 검이기 때문인데, 자, 그러나 오늘까지,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에 수많은 자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 수조 단위로. 오늘도 마찬가지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여기에 시장 참여한, 모든 투자자들의 자금이, 그러면 공중분해될, 결국에는 공중분해돼서 없어질, 허망한 불꽃놀이에 불과하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를, 엘스탕토 처음부터 비오고는, 대장주급으로 여기다 올려놨죠. 그래서, 오늘은 비록 뭐, 이렇게 이 잔치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인데요. 자, 이외의 종목들로, 매수세가 확산이 되면서, 보시다시피, 관련주들이 대거,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여러분들의 연구조사 결과입니다. 뭐, 덕성이 됐든, 선함이 됐든, 파울로직스가 됐든, 신성 델타테크가 됐든, 자, 아무튼, 어떤 경로로, 어떤 소식을 접하고, 이러한 주식들을, 여러 주를 샀건, 수십 주를 샀건, 100만원, 200만원을 샀건,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 그 결과가 오늘 따라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용기있는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결과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의 이 그림만으로, 여러분은 충분한 승사입니다. 그 대가를 얻으셨습니다. 적어도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지금 가져가고 계실 텐데, 오늘로 만족을 해도, 그걸로 끝이라 해도, 그 자체로도 축하를 드릴만한 일이고, 그야말로, 그 유명한 어떤 대학이나, 그렇죠, 지성집단을 졸업한 어떤 연구자들의, 유튜버들의 말처럼, 20세기, 21세기죠, 그렇죠, 21세기의 가장 큰 재료다, 주식시장에, 다시는 두 번 반복되지 않을, 100년 동안 그러니까 그렇죠, 향후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가장 큰 주식시장의 재료다, 그게 바로 초전도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말이 틀릴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만, 빈말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상황으로 봤을 적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당사자인, 주인공인, 당사자이기도 하고, 주인공이기도 한, 퀀텀 연구소에서, 이석배 대표가, 그리고 연구진들이, 조만간 기자회견 형식으로, 모종의 결론을 내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시원하게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그 결론 여부에 따라서, 이 재료가, 지금보다 10배, 50배, 100배를 갈 재료가 될 수도 있겠고, 여기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결론이 어디로 귀착이 되더라도, 저는 후회가 없고요, 부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 사례에서 여러 차례 봤습니다만, 언제나 어떻습니까, 제주는 누가 넘고, 돈은 따로 벌죠, 왕서방이 벌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패배감이, 좌개감이 상당히 일본 사회 전체에 있어요, 말하자면, 기술은 일본이 개발하고, 돈은 한국이나 중국이 번다, 이겁니다, 일본 애들은 지금까지도, 그런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기술 우월주의죠, 그렇죠, 기술은 우리가 일본이 최고인데, 왜 돈은 한국이나 중국, 미국이 번다는 얘기죠, 그거는, 걔네들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술을 돈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 가진 장점을, 이번에도 잘만 살린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무궁무진한 기회가 열려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단위가 아니고, 경단위가 될 수 있어요, 경단위, 그래서 한국민뿐만 아니라, 인류가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경천동제할 만한 사건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를 즐기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뭐랄까요, 그 폐가 나뉘었다고나 할까요, 이 LK-99, 한국에서 있었던 이 사태에 대해서, 애써, 애써,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치부하는 쪽도 있고요, 또 반면에, 까면 깔수록 흥미롭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척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또 진실인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이 사건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알테오젠도 여기 있구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보이는 종목들은, 저도 조금씩 들어가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SK텔레콤, 동훈아나텍, 그 다음에, 파두, 파두죠, 파두, 자, 그래서 그 조단위를 넘는, 유니콘 기업으로, 각광을 받던 파두였는데, 여기 들어와서 지금, 그렇죠, 이렇게, 주가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저도 좀 따라 붙어 봤구요, 자, 응원을 해줄만한 종목이죠, 그렇죠, 비상장 인공지능 가운데, 각광을 받던, 한개 기업이었는데, 상장을 해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60분붕으로, 보니까, 굉장히 좋은 찬스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로보틱스 관련, T로보틱스, 여전히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도 16.75% 좋은 모습입니다, 자, 비오온의, 포트폴리오 관련 종목들을, 한 10여개 되는데요, 상단쪽에 있는 종목들 유지로, 눌러봤구요, 자, 그 다음에,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로, 여기 몇 종목을 더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ABL 바이오, 레고 캔바이오, 앱클론, 펩트론, 뭐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종근당 같은 종목도 있겠구요,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주목을 해 봐야 될, 하나의 섹터로, 최근에, ADC라고 하는 게 나오죠, ADC죠, 항체접합입니다, 항체접합, 자, 발빠른 일본의 바이오 업체와, 자, 그 다음에, 미국 유대계 자본들, 유럽계 자본들이, 자, 이쪽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선점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특히 그 항암제 쪽, 그렇죠, 항체접합, 그 이중항체접합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항암제 시장을 개척하고, 항암제 시장의 주류로, 갑작스럽게, ADC 시장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카톡, 그래서, 이미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뭡니까, 기술 수출을 한 종목들이, 여기 나오죠, 보시다시피, K바이오플랫폼 3대장이라고 나오죠, 주목을 한 번 해보십시오, 좋은 매수 찬스가 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세 종목이 여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까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미 보시다시피, 이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기술료를 확보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특별히 영업을 통해가지고, 약을 팔거나, 뭐, 이런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기술 수출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기별로, 마치 그, 손흥민이나, 류현진, 뭐, 이런, 메이저 무대에 있는, 어, 운동선수들이, 주급을 받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손흥민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말하자면, 1억, 2억, 3억, 이렇게 받잖아요,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런 회사들이 지금, 어, 그런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술 수출료가, 자, 그래가지고, 이미, 어, 플랫폼 기술을 수출을 해서, 어, 계약을 맺어가지고, 어, 그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회사 자체에서, 뭐, 약을 팔아가지고, 예를 들면, 어, 그렇죠, 연구비로, 전부 다 인건비만 나가고, 수익이 발생을 하진 않는데, 기술을 수출해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흑자를, 어, 흑자 기조를, 의지하도록 만들고 있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국내 바이오 벤처들도, 이제는, 그 정도의 수준이 도달을 했다는 것을, 에, 이 상기 새 회사가, 어,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들에도, 지금 보면은, 어,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아, 뭘 합니까? ADC, CDMO라는 걸 하죠, ADC, 여기 보세요, ADC, 이게 바로 그, 아까 보셨던, 어, 회사들의 주력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항체와 약물을 접합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특정 암세포에, 어, 이렇게 가서 딱 달라붙어가지고요, 약물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이제, 인체에 있는 특정 항암세포, 공격 타겟이죠, 그렇죠? 그 타겟에, 에, 딱 가서 달라붙어가지고, 에, 그 타겟을 사멸시킬 수 있는 약물을 전달하는, 아주 고난도의 기술인데, 자, 이걸 국내 기업들이, 여러 기업들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자, 삼성 바이올로직스 같은, 대규모 회사에서도, 어, 이와 관련된 시장이 넓어질 것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어, 이거를 이제, 위탁 생산해 줄 수 있는, 어, 생산시설을, 어, 이렇게, 에, 확장을 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된다는 얘기에요, 엄청나게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삼성과 같은, 거대 기업에서, 어, 이러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M&A 하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상단에 보이는, ABL 바이오, 레고 캠 바이오, 뭐, 앱클론, 자, 그 다음에 알테오젠까지, 자, 이런 기업들은 지금 보면은, 차트가, 어, 굉장히 좋은 자리에요, 알테오젠도, 그, 돈은 들어오는데, 주가는 많이 떨어졌죠, 자, 그 다음에, ABL 바이오도 한번 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돈은 막 들어오는데, 예, 여기 보세요, 영업이익 나죠, 그렇죠, 영업이익은 이거는, 이 회사에서, 어, 비즈니스 모델에서, 그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기술 수출료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알짜 기업이죠, 그렇죠, 마치 그, AR 네임이나, 퀄컴 같은 기업이에요, 걔네들은 공장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냥, 설계, 솔루션, 소프트웨어, 지적 재산권을, 삼성이라든가, 애플 같은데, 애플은 아니고, 삼성 같은데 이런데, 제공을 하고, 어떻습니까, 기술료를 받는 회사들이거든요, 알짜배교 회사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가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생명수는 밑에 있죠, 그렇죠,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레고캠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수출을 해가지고, 돈은 들어오는데, 주가가 저 고점, 물론 고점을 찍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ADC, 항체접합 기술을 보유한, 플랫폼 기술들의 축하까지, 한번 찍어봤습니다, 비오군의 총가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핵심은 바로 기술이다, 기술 개발을, 등한시에서는 경쟁력이 없다, 자, 그리고 바야흐로, 밑빠진 두 개에 물붙듯이, 한국인들이, 세상 글로벌 무대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렇게 뭐랄까요, 차별대우를 받으면서도, 기술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한우물을 판 결과가, 지금 주식시장에, 점점 투영이 되고 있고, 그 실체가, 드러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인 것 같고요, 하나 바람이 있다면, 국가적으로, 이러한, 좋은 기술을 가지고, 발굴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계속 연구와, 또 개발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기업들을,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좀 미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경쟁력이라는,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여러분요,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국민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이익집단이 됐건, 연구집단이 됐건, 정부정책집단이 됐건, 아무튼, 이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쟁력이, 곧 그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에서, 발벗고 나서서, 차세대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미리 선점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역량을 모아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번에,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보면서, 저 비호군이 드렸던, 말씀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 준비한된 갯벌에, 전세계에서, 4만 2천명,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을 몰아놓고, 열흘, 거기서, 그렇죠, 12일인가요, 거기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자살행이다, 미친 짓이다, 전세계 지탄을 받을 만한 짓이었다, 빨리 철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태풍 때문에, 태풍이 올라오면서, 그렇죠, 6호 태풍이, 명분이 생겨서, 새만금을, 어떻게 보면, 탈출을 냈습니다, 그 4만 2천명이, 결론적으로는 잘 된 거예요, 걔네들, 막판까지 거기다가 몰아놨으면,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국가가 신속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이 청소년들이, 이 젠버리의 취재에 걸맞는, 한국에서의, 나머지 일정을 잘, 소화를 하고, 아직 그, 수만 명, 대다수는 아니고, 절반 이상의, 젠버리 대원들이 아직 한국에 남아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된 일이고요, 국가적으로 계산기를 뚜드려 봐서는, 마이너스죠, 적자인데, 그게 적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4만 2천명의 젊은이들을, 한국으로 끌어모으기도 힘들고, 걔네들한테, 미래 세대의, 어떻게 보면, 소중한 자원들인데, 걔네들에게, 이 코리아에 대한 어떤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게요, 그게 결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라고 보면, 국가가 신속하게 중앙정부가 개입을 해서, 좋은 마무리를 지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향후, 이런 사태가 반복이 되지 않도록, 이런 국제행사가 있다 그러면, 어른들이, 그렇죠, 정치하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애시당초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일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그 귀한 남의 집 자식들을, 집으로 잘 돌려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끼고요, 주식시장에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철투철미하게 잘 준비를 해서, 백년 대계를 세워서, 그게 로봇 기술이 됐건, 바이오가 됐건, 초전도체가 됐건, 신소재 그렇죠, 2차 전시가 됐건, K-POP, K-한류 그렇죠, 컨텐츠가 됐건, 아니면, 더 나아가서, K-푸드가 됐건, 근시한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됩니다, 길게 바라봐야 돼요, 길게 그렇죠, 당장 돈이 안된다, 적자다, 이걸 생각하면 누가 사업을 하고, 그렇죠,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근시한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우고,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한국의 이전 어느 때보다도, 이전 역사상으로 봤을 적에, 한국의 지난 역사를 돌이켜 봤을 적에, 가장 큰 기회가 왔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도약의 기회가 왔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호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